아우 아우 차라리 스크림 하는게 더 재밌을 듯 부캐 해볼까? 아 처음 이래는 배틀 태그를 무료로 변경할 수 있네 안좋아요 아 이거 영어밖에 못쓴다 북미계정이라서 이걸 지내 이걸 지내 오케이 좋아 안녕하세요 네 힐러 힐러 연습해야 돼요 제가 힐러를 잘 못해서 그럴까요? 보이시면 패치 하던데 테스트 패치 됐던데 이거 들어가면 방제가 안보이구나 아 그러니까 들어갈때 가려야겠다 네 뭐가요 뭐가요? 뭐..뭔 일이 있었어요? 저 잠시 화장실 갔다 왔는데 뭐가요? 망홍이라고 있었어요? 네 들어가면 저저저 소셜병 딜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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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러 공딜 공딜 딜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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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러 오케이 아 아 아 아 어 음 저 오월이 없어요 나 안다고 했어요? 나 아까 채팅창 못봐가지고 나 안다고 했어? 네스 아 그래? 아니 어떻게 그것만 보고 알아보냐 어 김지님 공 좀 채우죠 어 어 상대 펄키리 빠졌어요 아 아 지금 하면 안되지 아 지금 하면 안되지 아 다음부터 해야지 아 지금 하면 안되지 아 지금 하면 안되지 야 야 문제게 많네 문제게 많네 문제게 많네 그래? 이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아 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흑 흐흐흑 흐흐흑 흐흐흐흐흫 아니 왜 방송을 굳이 아니 목소리 하나 듣고 굳이 방송을 와가지고 나이스 뭘 왜 황해 야 야야야 왜 왜 굳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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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다시 싸워요 우린 다시 싸워요 어 오케이 똑같았는데 금방 장난 아니지 않으요 나이스 아 진짜 오 잘 못합니다 저 잘 못하는데 왜 공제정구야를 갑자기 힐러 박아버렸어 하이톤 할 때 어떻게 할까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아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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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아 가성 써보라고요? 두성 써볼까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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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도 정표예요? 네 와 왜 틀렸다 왜 틀렸어 왜 틀렸어 와 문재기님 공포 주니까 딱 이거 다 맞히시네요 왜 틀렸어요 그럴리가요 왜 틀렸어요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야 와우 나이스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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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문제일까? 위도궁 오케이 나이스 아 개쌤 와 겐지 들어왔어요 죽지 않아 겐지 개피? 오케이 나이스 와우 아우 나이스 아 근데 으아 미치 으아 미치 으아 미치 어 미치 널 업린다 흔히 나 포기 좀 했다 일단 겐지 다운 윈선 돌진 빠졌고요 나이스 나이스 쟤넨타 개피 에이 메르쉬도 개피 오케이 나이스 라인 들어왔어요 라인 망치 찼을텐데 와 눈중에 불타시네 미쳤다 윈선 윈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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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압 나이스 나이스 KGG 다운 거점 나이스 나 좀만 계속 빼와 라인 나한테 왜 이래 와 나이스 수고해요